안녕하세요. 여행스토리입니다. 오늘의 단편 소설은 최서혜 선생님의 탈출기입니다. 탈출기 김군 수삼차 편지는 반갑게 받았다. 그러나 한 번도 회답지 못하였다. 물론 군의 충정에는 나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충정을 나는 받을 수 없다. 박군 나는 군의 탈가를 찬성할 수 없다. 음헌한 이역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고 나선 군의 행동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박군 돌아가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군의 부모와 처자가 이영 노두에서 방황하는 것을 나는 눈앞에 보는 듯 싶다. 그네들의 의지할 곳은 오직 군의 품밖에 없다. 군은 그네들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군은 군의 가정에서 동량이다. 동량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조그마한 고통으로 집을 버리고 나선다는 것이 의지가 굳다는 박군으로서는 너무도 박약한 소위이다. 군은 XX단에 몸을 던져 X선에 섰다는 말을 일전 황군에게서 듣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시인할 수 없다. 가족을 못 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 박군 나는 군이 돌아가기를 충정으로 바란다. 군의 가족이 사람들 발 아래서 짓밟히는 것을 생각할 때 군의 가슴인들 어찌 편하랴. 김 군. 군은 이러한 말을 편지마다 썼지. 나는 군의 뜻을 잘 알았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동정하여 주는 군에게 내 어찌 감사치 않으랴. 정다운 버스의 충고에 나는 늘 웃었다. 그러나 그 충고를 들을 수 없다. 듣지 않는 것이 군에게는 고통이 될는지 분노가 될는지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까닭이다. 김 군. 나도 사람이다. 정해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목숨 같은 내 가족이 유림받는 것을 때 어찌 생각지 않으랴. 나의 고통을 제삼자로서는 만분의 일이라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탈가한 이유를 군에게 말하고자 한다. 여기 대하여 동정과 비난은 군의 자유이다. 나는 다만 이러하다는 것을 군에게 알릴 뿐이다. 나는 이것을 군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받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군도 사람이언이 나의 말하는 것을 무인치는 못하리라. 김 군.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은 5년 전이다. 이것은 군도 아는 사실이다. 나는 그때의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떠났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시들은 몸에 새 힘을 얻을까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떠난 것도 군이 아는 사실이다. 간도는 전부 금탕이다.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쌀도 흔할 것이다. 살림이 많으니 나무 걱정도 될 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따뜻히 지내자.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서 이상촌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면 간도의 황무지를 개척할 수도 있다. 이것이 간도 갈대의 머릿속의 글이었던 이상이었다. 이때의 나는 얼마나 기뻤으랴. 두망강을 건너고 오랑캐령을 넘어서 망망한 평야와 산천을 바라볼 때 청춘의 내 가슴은 이상의 불길에 탔다. 구수한 내 소리와 헌헌한 내 행동에 어머니와 아내도 기뻐하였다. 오랑캐령을 올라서니 서북으로 쏠려오는 봄 세찬 바람이 어떻게 뺨을 갈기는지. 에구 춥구나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구나 하고 어머니는 술에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뭘요 이 바람을 많이 마셔야 성공이 올 것입니다. 나는 가장 씩씩하게 말하였다. 이처럼 나는 기쁘고 활기로웠다. 김군 그러나 나의 이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간도에 들어서서 한 달이 못 되어서부터 거칠은 물결은 우리 새 생령의 앞에 기탄없이 몰려왔다.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하였다. 빈 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한 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진아인의 밭을 도조나 타조로 얻어야 된다. 1년 내 중국 사람에게 양식을 구워 먹고 도조나 타조를 얻어대야 1년 양식 빚도 못 될 것이고 또 나 같은 시로도에게는 밭을 주지 않았다. 생소한 산천이요. 생소한 사람들이니 어디가 어쩌면 좋을는지 의논한 사람도 없었다. H라는 총거리에서 새빵을 얻어가지고 얼음 얼음하는 새에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넘었다. 그 새에 몇 푼 남았던 돈은 다 불려 먹고 밭은 고사하고 일자리도 못 얻었다. 나는 팔을 걷고 나섰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들도 고쳐주고 가마도 붙여주었다. 이리하여 호구하게 되었다. 이때 H장에서는 나를 온돌장이라고 불렀다. 갈아입을 의복이 없는 나는 늘 숙검적이 꺼먹게 묻은 의복을 벗을 새가 없었다. H장은 좁은 곳이다. 굳을 고치는 일도 늘 있지 않았다. 그것으로 밥 먹기가 어려웠다. 나는 여름 불볕에 삭김도 메고 꼴도 베어 팔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가 삭방아 찍고 강가에 나가서 부스러진 나무깨비를 주워서 겨우 연명하였다. 김군. 나는 이때부터 비로소 무서운 인간고를 느꼈다. 아, 인생이란 과연 이렇게도 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닥치는 풍파 때문에 눈물 흘린 일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무를 줍고 젊은 아내가 삭방아를 지을 때 나의 피는 끓었으며 나의 눈은 눈물에 흐려졌다. 에구, 차라리 내가 드러누워 앓고 있지 내 괴로워하는 꼴은 차마 못 보겠다. 이것은 언제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에 어머니가 울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무심히 들었던 나는 이때에야 이 말의 참뜻을 느꼈다. 아, 차라리 나의 고기가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것을 참을 수 있으나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가 배를 줄이고 남의 멸시를 받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구나. 나는 이렇게 여러 번 가슴을 졌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비오나 바람이 치나 헤아리지 않고 삭긴 삭심부름, 상나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다. 오늘도 배고프겠구나. 아침도 변변히 못 먹고 나는 너 배 줄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면 죽어도 눈을 감겠다. 내가 상일을 하다가 늦게 돌아오면 어머니는 우실듯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혼연하게 배가 무슨 배가 고파요 하고 대답하였다. 내 아내는 늘 별말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소곳하고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였다. 나는 그것이 더욱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나는 어머니보다도 아내 보기가 벅 부끄러웠다. 경제에 자립도 못 되는 내가 왜 장가를 들었누. 이것이 부모의 한 일이었지만 나는 이렇게도 탄식하였다. 그럴수록 아내에게 대하여 황공하였고 존경하였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이때 내 머리를 몹시 때렸다. 이때 나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 하는 말이 거짓말로 생각되었다. 그 말을 지상의 격언으로 굳게 믿어온 나는 그 말에 도려 일종의 의심을 품게 되었고 나중은 부인까지 하게 되었다. 부지런하다면 이때 우리처럼 부지런함이 어디 있으며 정직하다면 이때 우리 식구같이 정직함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빈곤은 날로 심하였다. 이틀 사흘 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니 무엇 앞에 아내가 무엇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때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얼 먹었을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이길래 어머니와 나몰래 먹누? 아, 여편내란 그런 것이로구나. 아니, 그러나 설마 그래도 무엇을 먹던데. 나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밉게도 생각하였다.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 씩씩 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 얼굴은 좀 붉었다. 아내가 나간 뒤에 나는 아내가 먹다 던진 것을 찾으려고 아궁이를 뒤지었다. 싸늘하게 식은 재를 막대기로 뒤져대니 벌건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귤껍질이다. 거기에 베어 먹은 이 자국을 보는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김군. 이때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할까? 오죽 먹고 싶었으면 길바닥에 내던진 귤껍질을 주워 먹을까? 더욱 몸비자는 그가 아,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아내를 나는 의심하였구나. 이 놈이 어짜여 그러한 아내에게 불평을 품었는가? 나 같은 잔악한 놈이 어디 있으랴. 내가 양심이 부끄러워서 무슨 면목으로 아내를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느껴가며 눈물을 흘렸다. 귤껍질을 쥔 채로 이를 악물고 울었다. 야, 어째서 우느냐? 일어나거라. 우리도 살 때 있겠지. 늘 이러겠느냐? 하면서 누가 어깨를 친다. 나는 그것이 어머니인 것을 알았다. 아이쿠, 어머니. 나는 불효외다. 하면서 어머니의 팔을 안고 자꾸자꾸 울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 없이 가슴을 부둥켜 안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왜 운? 울기만 하면 무엇하나? 살자, 살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내 어머니와 내 아내도 살아야 하겠다. 이 목숨이 있는 때까지 벌어보자. 나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눈물은 여전히 흘렀다. 아내는 말없이 울고 섰던 내 곁에 와서 손으로 치맛근을 만족거리며 눈물을 떨어뜨린다. 농사집에서 자라난 아내는 지금도 어찌 수줍은지 내가 울면 같이 울기는 하여도 어떻게 말로 위로할 줄은 모른다. 김군. 세월은 우리를 위하여 여름을 항상 주지는 않았다. 서풍이 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찬기운은 헐벗은 우리를 위협하였다. 가을부터 나는 대구어 장사를 하였다. 삼원을 주고 대구 열마리를 사서 등에 쥐고 산골로 다니면서 콩과 바꾸었다. 그러나 대구 열마리는 등에 쥐 수 있었으나 대구 열마리를 주고받은 콩 열말은 쥐 수 없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삼사십 리나 되는 곳에서 두 말씩 두 말씩 사흘 동안이나 쥐어왔다. 우리는 열말되는 콩을 자본삼아 두부 장사를 시작하였다. 아내와 나는 진종일 맷돌질을 하였다. 무거운 맷돌을 돌리고 나면 팔이 뚝 떨어지는 듯 하였다. 내가 이렇게 괴로울 적에 해산한 지 며칠 안 되는 아내의 괴로움이야 어떠하였으랴. 그는 늘 낯이 부석부석하였다. 그래도 나는 무슨 불평이 있는 때면 아내를 욕하였다. 그러나 욕한 뒤에는 곧 후회하였다. 콧구멍만한 부엑방에 가마를 걸고 맷돌을 놓고 나무를 들이고 의복가지를 걸고 하면 사람은 겨우 비비고 들어앉게 된다. 뜬 김에 문창은 떨어지고 벽은 눅눅하다. 모든 것이 후질근하여 의복은 입은 채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앉은 듯 하였다. 어떤 때는 애써 갈아 놓은 비지가 이 뜬 김 속에서 쉬어버렸다. 두부물이 가마에서 몹시 끓어 번질 때에 우유빛 같은 두부물 위에 버터빛 같은 노란 기름이 엉기면 그것은 두부가 잘 될 징조다. 우리는 안심한다. 그러나 두부물이 희멀끔해지고 기름기가 돌지 않으면 거기만 시선을 쓰고 있는 아내의 낯빛부터 글러가기 시작한다. 초를 쳐보아서 두부발이 서지 않게 매태지근하게 풀려질 때에는 우리의 가슴은 돌컥한다. 또 흉계로구나. 저를 어찌 누? 젖을 달라고 빽빽 우는 어린아이를 안고 서서 두부물만 들여다보시는 어머니는 몽매인 말씀을 하시면서 우신다. 이렇게 되면 온 집안은 신산하여 말할 수 없는 울음, 미통, 처참, 소조한 분위기에 쌓인다. 너 고생한 게 애달구나. 팔이 부러지게 갈아서 그거 팔아서 장을 보려고 태산같이 바랬더니. 어머니는 그저 가슴을 뜯으면서 우신다. 아내도 울듯 울듯 머리를 숙인다. 그 두부를 판 데야 큰 돈은 못 된다. 기껏 남는 데야 20전이나 30전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호구를 한다. 20전이나 30전의 어머니는 운다. 아내도 기운이 준다. 나까지 가슴이 바싹 바싹 조인다. 그날은 하는 수 없이 쉰 두부물로 때를 애우고 지낸다. 아이는 젖을 달라고 밤새껏 빽빽거린다. 우리의 산림에 어린애도 귀치는 않았다. 울면서 겨자 먹기로 괴로운 대로 또 두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뗄나무가 없다. 나는 낯을 들고 떠난다. 내가 낯을 들고 떠나면 산후여독으로 신음하는 아내도 낯을 들고 말없이 나를 따라 나선다. 어머니와 나는 굳이 만류하나 아내는 듣지 않는다. 내 손으로 하는 나무연만 마음 놓고는 못한다. 산인자에게 들키면 여간한 경을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혼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지고 밤이 깊어서 돌아온다. 아내는 이고 나는 지고 깜깜한 밤에 산비탈로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지거나 돌에 채이면 나는 곤두박질을 하여 나무짐 속에 든다. 아내는 소리 없이 이었던 나무를 내려놓고 나무짐에 눌려서 버둑거리는 나를 겨우 끄집어 일으킨다. 그러나 내가 나무짐을 지고 일어나면 아내는 혼자 나무단을 잊지 못한다. 또 내가 나무짐을 벗고 아내에게 이어주면 나는 추워주는 이 없이는 나무짐을 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어떤 높은 바위 위에 벗어놓고 아내에게 이어준다. 이래하여 산비탈을 내려오면 언제 왔는지 어머니는 애를 업고 우둘우둘 떨면서 산 아래서 기다리다가도 인재훈이 나는 너 또 붙들리지나 않는가 하여 혼이 났다 하신다. 이때마다 내 가슴은 저렸다. 나는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중국 경찰서까지 잡혀가서 여러 번 맞았다. 이때 이웃에서는 우리를 조소하고 경찰에서는 우리를 의심하였다. 응 신수가 멀쩡한 연놈들이 그 꼴이야 어디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그 눈이 누울해서 두부 장사하는 꼬락선이는 참 더러워서 못 보겠네. 액사를 달고 나서 그렇게야 살리. 이것은 이웃 남녀가 비웃는 소리였다. 그리고 어떤 산임자가 나무 이른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는 불문곡직하고 우리 집부터 수색하고 질문하면서 나를 때린다. 그러나 나는 호소할 곳이 없다. 김군. 이러구러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기아는 점점 박도하였다.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고 손을 털고 앉았을 수도 없었다. 모든 식구가 퍼레퍼레서 굶고 있는 꼴을 나는 그저 볼 수 없었다. 시퍼런 칼이라도 들고 하루라도 괴로운 생을 모면하도록 쿡쿡 찔러 없애고 나까지 없어지든지 나가서 강도질이라도 하여서 기한을 면하든지 하는 수밖에는 더 도리가 없게 절박하였다. 나는 일이 없으면 없는 이만큼 고통이 닥치면 닥치는 이만큼 내 번미는 컸다. 나는 어떤 날은 거의 얼빠진 사람처럼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일도 있었다. 이때 내 머릿속에는 머리를 움실움실 드는 사상이 있었다. 오늘날에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전 운명을 결정할 사상이었다. 그 생각은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 일어난 것도 아니려니와 일부러 일으키려고 애써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몸풀싹같이 내 머릿속에서 점점 머리를 들었다.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하여 충실하였다. 어디까지든지 충실하려고 하였다. 내 어머니, 내 아내까지도 뼈가 부서지고 고기가 찢기더라도 충실한 노력으로 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충실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하였다.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아왔다. 허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를 용납하고 옹호하는 세상인 것을 참으로 몰랐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의식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네들은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취하였었다. 나도 이때까지 취하였었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살아왔었다. 임군, 나는 사람들을 원망치 않는다. 그러나 마주에 취하여 자기의 피를 짜 바치면서도 깨지 못하는 사람을 그저 볼 수 없다. 허위와 요사와 표독과 게으른 자를 옹호하고 용납하는 이 제도는 더욱 그저 둘 수 없다. 이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만족을 느낄 날이 없을 것이다. 어찌하여 겨우 연명을 한다 하더라도 죽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오. 그 영향은 자식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나는 이미 품속에서 빽빽하는 어린 것의 장례를 생각할 때면 애잡자란 감정과 분함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늘 이 상태면 그것은 거의 정한 이치다. 그에게는 상당한 교양은 고사하고 달이 밑이나 남의 집 문간에 버리게 될 터이니 아, 삶을 받을 만한 생명을 죄 없이 찌그러지게 하는 것이 어찌 애닫지 않으랴. 그렇다면 그것을 나의 죄라 할까? 김군,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 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엄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처부수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간의 생의 충동이며 확충이라고 본다. 나는 여기서 무상의 범녀를 느끼려고 한다. 아니, 벌써부터 느껴진다. 이 사상이 나로 하여금 집을 탈출케 하였으며 XX단에 가입케 하였으며 비바람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 끝보다 더 험한 X선에 서게 한 것이다. 김군, 거듭 말한다. 나도 사람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떠나는 날부터 식구들은 더욱 공경에 들 줄도 나는 안다. 자칫하면 눈속이나 어느 구렁에서 죽는 줄도 모르게 굶어 죽을 줄도 나는 잘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도 남의 집 행랑어머미나 압어미며 노두에 방랑하는 거지를 무심히 보지 않는다. 아, 나의 식구도 그럴 것을 생각할 때면 자연이 흐르는 눈물과 뿌직뿌직 찢기는 가슴을 덮쳐 잡는다. 그러나 나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쥔다. 눈물을 아니 흘리려고 하며 비애에 상하지 않으려고 한다. 울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었으며 비애에 상하는 것은 우리의 박약을 너무도 표시하는 듯 싶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참고 분투하려고 한다. 김군, 이것이 나의 탈가한 이유를 대략 적은 것이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내 식구에게 편지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네가 죽어도 내가 또 죽어도 나는 이러다가 성공 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원한이 없겠다. 이 시대, 이 민중의 의무를 이행한 까닭이다. 아, 김군아, 말은 다 하였으나 정은 그저 가슴에 넘치 누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저 그저 가슴을 이루기 전에는